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건서도 취소했나? 그 그 시선은 혹시나 또 엄마가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 또 가족 갈지 모르겠어 일단은 아침부터 잔다 취소해버려 235킬로 넘었군요. 사진도 찍어 보내야 되는데. 아.. 산책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면되지. 다음주에나 해야 된다. 8월달 보다. 그런데 왜 보내니까 안되지. 그러게 말이다. 왜 그럴까. 내꺼 이전하기도 한 번 해보지만. 그럼 되겠지. 앱이 문제가 있으면. 그 탤런트중에 임지은 이라고 있네. 사람을 보면 알겠는데. 이런 회관은 물론 생각이 안나네. 그 탤런트에. KBS에. 트럭. 트럭. 바이키에 트럭. 어제 그 MBN에. 모던캠밀리에 가는데. 재반송에 나오더라구요.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뭐. 식당을 해가지고. 영수에게 이렇게 되나. 뭐래나. 그 저. 가수. 가수. 그. 그. 가수. 그. 2대8 부른 가수. 가도 어디서. 식당하고 있더라. 그. 연예인들. 나이 들면은. 참. 가수나. 탤런트나. 젊었을 때는. 함께 가는데. 돈 못 모아놓으면. 참.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식당이라고 하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렇다. 남편이. 고명환인가. 하는데. 나는. 코미디언인가. 그. 남편이. 근데. 너는. 주차공간이 넉넉한가 보네. 들어가는데. 뭐 다. 주차공간이 넉넉한가 보네. 이아도 있고. 지산도 있고. 하니. 저쪽에. 아하. 오늘도 장날이네. 장날이네. 그럼. 그럼. 어디랑. 저쪽이. 아하. 오늘도 장날이네. 오뎅! 이따가 있다고 하네요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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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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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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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떡볶이집만 바글바글한다. 떡볶이집이네. 떡볶이 우동, 순대만 바글바글한다. 인기가 많구나. 떡볶이 우동, 순대만 바글바글한다. 떡볶이 우동, 순대만 바글바글한다. 이거 타코, 타코 약끼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맛이 있네. 이 차는 모두 수납전거이구나. 연예인들 타는 차인가? 노래지. 자 건너가시오. 저 차가 건드리라. 건너가시오. 건너가라. 아비도 자전거 타면 잘 위험하네. 손짓하면 하자. 그거를 내가. 여기는 누이 못 찾고. 이 차는. 이 차는. 이 차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시원하게 시원해 시원하다 이 아파트는 2억이면 사자 평소에 그 48톤짜리 2억 정도 사자 서울같으면 100도 없다 20억이지 이것도 오래돼서 값이 떨어졌어 오래돼서 값이 떨어져 저쪽에 이제 제2산단 새로진 거기가 이제 많이 갇혀 거기에 뭐 대군칸타빌이 있고 모아 모아 있고 아 아 아 전원주택도 그렇게 안갈거야. 돈만 있으면 단독주택이 좋은데. 전원주택도 그렇게 안갈거야. 자랑의 콜센터가 끝나면. 12시 반이야. 2시간 더 해. 콘서트도 그 정도지. 브레이크가 잘 안된다. 브레이크도 한 번 보고. 브레이크가 잘 안된다. 3년이에요. 브레이크가 잘 안된다. 브레이크가 잘 안된다. 브레이크도 프리agog게 강릴들의 반응은 무엇입이 아닌 것이든요. 오이씨 아이씨 너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계시기에